이제 막무인 상재훈씨가 나와요. 아유 얘기 반 아프겠다. 여러분 지금 내 얘기 다리 아프겠다. 지금 상대로 이분이 계시니까 윤석열과 김돈이가 덕도 없이 족볼 시민들 앞에서 깜치고 있습니다. 아 정말 기분 아프죠. 잘해서 이 족볼 시민들 이 족볼 시민들 반드시 올해 아래에 윤석열을 대리시키고 김건이를 구속시키는 마음으로 맨 위에 보면 공이 준비되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천천히 도모해 앞으로 천천히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윤석열을 대리시와 김건이 특급의 마음으로 우리 족볼 시민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공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내주십시오. 하나 둘 셋 은근히 흥정상식도를 빌며 대우는 내로는 전반하자 비고개는 굳신을 고대는 찰싹 가톰 조절 찾고 계십시오. 찾고 계십시오. 자 앞을 찾고 계십시오. 자 맨 앞에 계신 분들이 곡을 들고 계십시오. 자 맨 앞에 계신 분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 우리 힘을 모아서 윤석열을 대리시키고 김건이 특급시켰다는 마음으로 함께 곡을 들어주십시오. 제가 그럼 하나씩 하겠습니다. 제가 윤석열 대진하려면 윤석열이라를 먼저 쓰러트려주시기 아 김건이부터 먼저 하겠네요. 자 김건이부터 쓰러트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제가 김건이를 하면 구속하라를 외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김건이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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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려주십시오. 야 야 네 아 정말 분도가 근로났습니다. 키를 낚고 빵 사먹고 스쳐먹게 네 네 오늘 우리 자원봉 배달건들 순환의 시대인공 왔습니다. 진짜 하니 니가 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